미디어뉴스 센터 김경훈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산시구의 이상복 의장의 묵직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장님. 폭염 때문에 민생 살프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폭우가 와서 현장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서 소감과 포부함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서 동예고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후반기 여소야대에 있어서 후반기 의장이 되었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어깨가 좀 무겁고 의회에서보다는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 3지구라든지 반도체 서부장 특가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오산시 그리고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소야대에서 제 자신부터 낮추겠습니다. 제 의장으로서 낮춘 자세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상생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의회가 돌파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본회의장 의장 단상을 해서 상하관계 아닌 슬픔적 관계만 위해서 단상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겠다는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91년도 지방자취가 시작됐을 때 약 6만원이었는데 지금 24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 정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서는 경기도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건의서를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받아준다면 헌법 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가면 의장석이 굉장히 높이 있는데 그걸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의회에서 의장석에서 내려다보면 집현부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 다 상하로 보입니다.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이걸 눈높이를 수평적 관계를 갖겠다는 어떤 의미는 그거는 제 자신부터 낮춘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공사 중이라 그러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나요? 8월 단원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듯이 소수당으로서 의장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땠나요? 네. 네. 어떤 의미의 소통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읽는 액자에서도 보면 직위추상 대인춘풍입니다. 상대인들은 따뜻한 봄날처럼 대하고 본인인들은 죄인들은 가을 서리처럼 냉철하게 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후반기 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이 통해되고 명분 없이 싸우진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지평부와도 소통을 통해서 꼭 같은 당 시장님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건 돕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평부왕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나 동계가 있었을까요? 제가 2002년도에 오산에 왔습니다. 오산에 와서 산무, 학연, 시연, 회련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초심을 안 잃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폐색되는 그런 모습도 스스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고. 축조심사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한 직무유비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띠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해서 시장에 발목자는 의회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지하는 그런 의회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 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찾아다닙니다. 아침에 출근도 아예 저쪽에 방부터 인사를 하고 이리 넘어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 구할 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또 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시의회를 이제까지 좀 볼미스럽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그래서 제가 후반기 2년 동안에 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서 청림도를 높이지도록 하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정말 슬로건대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오산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